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웅입니다. 지난 9월 4일이었습니다.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국사입니다.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좀 어렵게 봤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풀고 있었던 그런 평가원 모의고사 치고는 조금 어렵게 다가온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총평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해설강의 가겠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해설강의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해설강의를 할 때 특정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해설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보충 설명 막 하잖아요.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무려 ppt가 120장나? 120장. 일단 100몇 장이 나와요 ppt가. 축하드립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한국사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도 다 끄집어낼 겁니다. 이왕 해설강의 보기로 했으면 이 해설강의로 여러분의 한국사는 정리해도 될 정도로 제가 풍부하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평가원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1번. 자, 구신청철입니다. 구신청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틀릴 거야? 어, 틀렸더라고요. 자, 볼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읽기 전에. 가락바퀴가 나왔죠? 이것만 봐도 일단 바로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읽어보니까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키워드가 되고요. 가락바퀴 나왔죠?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토기도 썼고요. 신석기 시대구나. 자, 그럼 신석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간석기를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간석기. 갈갈이. 갈게 생긴 거. 보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사신도 벽화를 그렸다 얘들아. 사신도가 나오면 이건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고 계세요. 도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도교. 신선사상. 불로장생.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도교야. 다음 3번. 상평통번을 사용했다. 조선입니다. 근데 굳이 따진다면 조선 후기까지 붙여서 같이 보시고요. 4번. 비파형 동검. 비파 모양의 청동검. 청동기 시대. 네. 5번. 철제 동기구. 어머나. 철제 동기구네. 무슨 시대야. 철기 시대인지. 철기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해설을 좀 볼까요? 봐봐. 제가 뭘 가져갔냐면 사신도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신도. 왜냐하면 구신청철을 구별하는 건 쉬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이거 좀 쉽잖아. 쉽다고 해서 미안한데 그건 쉬운 겁니다. 근데 사신도 벽화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신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또는 관련된 것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작년 6평입니다.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을 구르쉬오라고 했는데 16년 봄. 가의 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겼다.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다. 이거 작년에 봤던 거야. 이거 어떤 나라가게? 이거 보자마자 백제입니다. 그죠? 시호로 성이라고 했구나. 성왕. 그래서 백제, 성왕이 수두를 사비로 옮겼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했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해당 문제의 국가유산을 물어볼 때에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근데 그 이미지가 나왔는데 정답은 백제, 금동, 대학로야. 실제 문제를 보면은 국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기만 국가 이름이 나오죠. 백제입니다. 백제. 그냥 백제라고 앉아도 우리 맞출 수 있는데.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다? 사신도가 나옵니다. 그죠? 현무도가 나왔죠. 사신도는 얘들아 사방을 지키는 신을 그린 그림인데 이게 벽화에 나와요. 고문 벽화. 고구려 벽화에 나옵니다. 강서리며 사신도에서 우리가 강서리며 몰라도 되니까 사신도가 나와서 도교적인 모습이 보이는 고구려 벽화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이 교과서에 보면 사신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도교가 전래되어서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도교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산천, 숭배, 민간신앙 등이 결합되면서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하였다. 나와있죠?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는 신선 그림과 도교의 방이신인, 방이신으로서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저 10번 동그라미 사신도를 고대로 벗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신을 사방을 지키는 신이기 때문에 군대의 깃발에 등장하기도 했으며 풍수지리설에서도 명당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자리했다. 사방을 지키죠. 좌청용, 오백호, 남주작, 북쪽의 현무까지 사방을 지키는 신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또한 이 도교랑 관련된 게 산수무늬 벽돌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동계약로가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 도교의 전례, 비상교과서에 계속 읽어보는 거야. 밑에인데, 한편 도교를 고구려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7세기경 연계소문은 불교와 연결된 귀족자력을 견제하기 위한 순화로 도교를 적극 밀어줬대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이널 규제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제가 낸 자작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도교를 가지고 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이게 비상교과서에 보면은 도교사생이 반영된 문화재에서 강소되면 사신도 이게 똑같이 나왔죠? 그죠? 물론 이번 문제, 이번 평가원 문제에서 사신도가 정답은 아니었으나 사신도라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 그리고 작년 6평에 나왔잖아.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지만 보라고요. 고구려 겁니다. 고구려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겠지. 이런 거 딱 주고 나서 이 벽화는 각 국가에서 그린 벽화로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왔을 때 고구려구나. 고구려구나. 이게 포인트야. 고구려, 도교, 사신도입니다. 다음, 산수무늬 벽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수무늬 벽돈은 백제 거구나. 또한 금동대학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교과서에 엄청나게 많은 사진자료와 함께 나온다는 얘기는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야. 그리고 이번 평가원에도 정답은 아니었지만 선택지에 자꾸 보인다는 거죠. 사신도는 고구려 겁니다. 됐습니다. 자, 천재교과서는 완전 금동대학로를 거의 분석했어요. 뚜껑, 몸체, 받침대 다 이렇게 분석해서 도교적인 모습이 보이는구나. 보시면 되겠다. 다음, 김중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3시간 파이널 교재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보면은 어떤 나라의 신라 것들 싹 다 묶어놨고 백제 것들 싹 다 묶어놨거든요. 근데 백제의 금동대학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도교에 묶어놨죠? 그리고 고구려에 가면 뭐가 나온다? 사신도, 도교라고 묶어놨지? 도교, 도교. 이거 기억하라고. 고구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